반갑습니다. 유친 여러분. 이번에는 LG 소수한 캠퍼스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5가지를 찾았습니다. 첫 번째, 자연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. 쓰레기는 자연을 아프게 합니다. 두 번째, 샴푸 대신에 비누를 사용해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. 천연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샤워를 짧은 시간에만 해야 합니다. 물 자원을 보호하는 소중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, 설거지는 쌀뜨물로 사용해야 합니다. 합성세제는 지구를 오염시킵니다. 다섯 번째, 음식물 쓰레기에서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. 이상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장애화가 전명가 누나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